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반발하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귀책 사유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있는데도 또다시 조례 변경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그러면서 인천시와 시의회는 입법 예고를 중단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한편 인천시는 조례 개정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. 한편 인천시와 시의회에 있는